3개의 힘 분명히 3개의 손가락만 3개의 힘 3개의 손가락으로만 짜고 있어요 3개의 힘 3개의 손가락으로만 짜고 있어요 우와 어떻게 해 저기요 홍가윤씨 악력이 없다며 아니 저는 안해 아니 이거 너무 약해 악력이 없다며 독을 부숴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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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력은 없는데 위력이 있군요 자 시간 가요 빨리 빨리 해야 돼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시고 좋아요 너무 여유있어 혹시 실성했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10초 남았어요 4 1 2 5 4 3 2 컷 오 이커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따르고 있네요 자 허가윤 많이 나왔어요 오우 장난 아닌데? 대박 허가윤씨 대박이라고요? 이게 대박입니다 이거는 대박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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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력을 다해 레몬즙을 짠 허가윤. 과연 누가 더 많은 양의 레몬즙을 짰을까? 그 결과는? 올피 봐도 우리 김풍 작가가 훨씬 많은 게 보이시죠? 자 김풍씨 승리입니다!